셀럽의 사진들 속 등장하는 그 아이템 해시태그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답답했던 적 있나요? 이젠 더 이상 댓글로 DM으로 구질구질하게 정보 구걸하지 마세요 바자가 당신의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제니, 크리스탈, 송민호, 켄달 제너의 사진 속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것 눈치 채셨나요? 은근슬쩍 배경인 듯 배경 아닌 배경처럼 등장하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내뿜는 이 아이템은 바로 이탈리아 오디오 브랜드 브리온 베가의 라디오 포노그라포 제품입니다 라디오 포노그라포는 1965년 브리온 베가의 디자이너 카스틸리오니 형제가 만들었는데요 형제는 이 오디오를 만들 때 세 가지 원칙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가 사운드, 두 번째가 이동성, 마지막 세 번째가 완벽한 미소였죠 제품의 좌우에 스피커 유닛을 하나씩 배치했고요 바닥면에는 바퀴를 달아 이동성을 확보했죠 마지막으로 제품 전면부에 스마일 웃고 있는 얼굴을 넣음으로써 음악을 좋아하는 인간을 형상화했습니다 이 제품은 영국의 록스타 데이비드 보이가 사랑한 오디오로 가장 유명합니다 보이는 이 RR126을 뮤지컬 패시라고 부르며 아꼈는데요 2016년 그가 세상을 떠나고 같은 해 열린 영국의 미술품 옥션 회사 소더비 경매에서 그의 유품으로 나와 25만 7천 파운드에 팔렸죠 당시 환율로 한화 약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우와 대박인데? 사실 이 오디오가 억대에 팔렸다고 해서 그렇게 막 소름 끼칠 정도의 스펙을 가진 제품은 아닙니다 턴테이블과 라디오, 스피커가 하나의 몸체에 들어있는 일종의 올인원 오디오일 뿐이죠 오히려 백만장자 록스타가 쓰기에는 소박하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무려 4억 5천만 원에 팔린 것은 데이비드 보이가 단순한 록스타가 아니라 패션, 미술, 영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 때문일 겁니다 동시에 그는 예술을 사랑한 남다른 안목의 수집가이기도 했죠 그런 그가 애장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겠죠? 자 이쯤 되면 라디오 포노그라프의 실물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쁘고 귀찮은 여러분들을 위해 가자가 직접 오디오 편집숍 에디토리에 방문했습니다 성수에 위치한 이곳은 오디오, 가구, 조명 등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휴레이션 편집숍인데요 이곳에서 브리온 베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짜잔! 라디오 포노그라프 RR226 제품입니다 제품명이 다른 이유는 디자이너 아킬레 카스틀리오니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재출시가 됐기 때문인데요 블루투스 기능이 추가되고 부품이 좀 더 좋아진 것 외에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965년도로 돌아간 것처럼요 화이트, 오렌지, 레드, 월넛 총 4가지 컬러가 있고요 가격은 색상마다 다릅니다 성수 에디토리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화이트는 1390만원 가장 고가의 월넛은 1790만원이네요 와우 엄청난 가격이죠? 무게는 약 40kg이고요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양쪽의 스피커 유닛을 분리해 마음대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스피커를 모두 쌓아 올린 것도 귀엽네요 더 사람 같기도 하고요 외관은 MDF로 만들어졌습니다 천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제품의 하판이 웬 말이냐 하실 수 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MDF는 물성이 연하기 때문에 진동을 흡수한다는 점에서 스피커 제작에 가장 적합한 소재라고 하네요 이 제품은 입체적인 스테레오 사운드는 물론이고 컨테이블, 블루투스, 억스 연결을 이용해 자유로운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살짝 청음해볼까요? 이렇게나 매력적인 오디오지만 가장 큰 단점은 단연 사악해도 너무 사악한 가격이겠죠? 하지만 실망은 이릅니다 가격 부담을 확 줄여주는 브리온 베가의 다른 제품도 소개해드릴게요 무전기를 연상시키는 이 제품은 라디오 그라타치엘로입니다 사실 무전기가 아니라 보충 건물을 모티브 삼아 만들어진 건데요 마르코 자누소와 리처드 사퍼 콤비의 1965년작 RR127에서 오리지널 디자인을 90% 이상 유지하고 블루투스 등 현대적인 기능을 더해서 재출시된 제품입니다 빈티지하면서도 유니크한 디자인이 매력적이죠? 이 앙증맞은 제품은 라디오 큐보입니다 이 제품 또한 사퍼와 자누소 콤비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둥글둥글한 육면체가 연결된 구조로 원하는 각도로 열고 닫을 수 있어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제품, 웨어릿이라는 제품입니다 로돌포 보네토가 1963년 출시한 제품인데요 2015년 영국의 디자이너 마이클 영이 새롭게 재탄생시켰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은 이 레더 소재의 파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스트랩이 함께 있어 백처럼 메고 다니며 패션 아이템으로 연출할 수 있죠 이걸 맨체로 다니면 걸어 다니는 스피커가 되는 거겠죠? 죄송합니다 자, 젤럽셀렉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다음 편에 더 유익한 아이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 만나요 참,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실 거죠?